그녀를 살해한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정막이 감돌은 조금은 어두운 방. 한 남자가 위자에 앉아 깔끔한 서류철에 끼워진 서류들을 들춰보고 있었다. 체크무늬의 깔끔한 정장에 검은색 불태 안경 옆 덧대어진 금색 장식이 고급스럽게 보인다. 그가 막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할 때에 철콕하는 소리와 함께 방에 문이 열렸다. 수갑을 찬 파란색 튜수복의 남자가 경찰과 함께 들어섰다. 앉아있던 남자가 그를 알아보며 일어났다. 남자는 조금은 반가운 표정을 하며 손을 내밀었다. 박철우씨 반갑습니다. 변호사 황준식입니다. 그의 웃는 얼굴에 박철우라는 남자는 굳은 표정에서 조금 웃어 보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박철우입니다. 안뜻이죠. 준식은 의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경찰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다시 앉아서 입을 떼었다. 철우씨 제가 비록 국선 변호사지만 철우씨를 대충 변호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만 해주신다면 제가 힘났데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의 철우가 준식의 진지한 표정을 잠시 바라보더니 바지춤을 매만지다 입을 열었다. 혹시 담배 좀 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준식은 눈썹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서 책상에 올려놓고는 다시 바지춤에서 일레용 라이터를 꺼내 담배 갑 위에 올려두고 철우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밀었다. 철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양껏 빨더니 뽀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처절하게 내뿜은 한 모금으로 그의 근심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듯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표정의 철우가 준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여자친구 미진이가 죽은 그날 밤 친구 태식이라는 새끼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준식은 철우의 이야기에 대답하면서 바닥에 놓인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노트북을 열어젖힌 준식은 다시 시선을 철우에게 돌리며 계속 말하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준식을 추다보며 담배 한 모금을 더 들이켜 철우가 말을 이어갔다. 태식이가 그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제게 아침에 뜰 때까지 마시자고 했어요. 미친 새끼. 막노동 뛰던 새끼가 쌓인 게 많았는지. 쉴 새 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기 전문용어 들먹거리면서 말하는데 꼭 그때 얘기를 듣는 것 같아 재미는 좀 있었습니다. 북적거리는 포장마차 더벅머리에 운동복 차림의 남자는 마치 화를 내듯이 침을 튀기며 철우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작업반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태식아 오늘 내가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안전벨트 꼭 하고 작업하라고 하라고 말했어. 원래 나 같은 베테랑들은 안전벨트 쪽팔려서 잘 안 하거든 신빙 같아서. 웃음을 지으며 술을 들이켜 철우가 소매로 입을 닦고 눈물었다. 안전벨트가 뭔데? 작업하는데 그런 게 있어? 젓가락으로 오징어볶음을 집어 입에 우물거리던 태식이 말했다. 떨어져 뒤지지 말라고 높은 데 있을 때 근처에 갈고리같이 생긴 거에 달아넣는 게 있거든. 아시바른 뭔데? 유기냐? 어우 이 온실속화초 같은 새끼 내가 땀 흘리면서 고생을 안 해봤으니 모르지. 높은 데에 걸어다닐 수 있게 깔아놓은 발판 같은 거야. 철우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 웃음을 치며 물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달고 다니라고 한 거지.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 다시 갈고리 떼고 근처에 달아야 해서 좀 귀찮거든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거 달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시바가 덜컹하면서 박살이 난 거야. 야 순간적으로 사람 몸이 밑으로 푹 꺼지면서 공중에 떠 있는데 아찔하더라니까? 내가 오늘 안전벨트 안 하고 했으면 넌 지금 나랑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영정사진 보면서 먹고 있을걸. 철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괜찮네. 그래가지고 막 작업반장이 그걸 보고서 자기한테 목숨 빚졌으니까 오늘 자기한테 술 사라고 하는 거 너랑 약속 있다고 빠져나온 거야. 너 내일 자고 먹냐? 술 많이 마셔도 돼? 철우가 물어보자. 태식이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야 내가 잠이 몇 갠데 눈치 보면서 출근하냐? 그냥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뭐. 바쁠 때 아니고는 이쪽은 거의 다 풀이해. 그나저나 너 오늘 술 마시고 미진이 내 집 가서 자냐? 이 새끼. 술로 벌겁게 달아오른 얼굴의 태식이 익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몰라. 봐서. 일단 마셔. 그리고 완전히 필름이 끊겼습니다.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준식이 철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자 준식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완전히요. 그 새끼도 취하면 저랑 똑같아서 서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 집 바닥이었고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불을 켰더니 미진이가 침대에서 카르찔린 채 죽어 있었다고요. 준식은 머리를 감싸 쥐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칼 손잡이의 지문도 흔적도 모두 저의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고 멍했어요.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지 여자친구를 죽이는 그런 사이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철우의 표정을 천천히 살펴보던 준식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철우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철우씨를 도우려는 것이지 불리하게 만들려야 는 질문이 아니니 기분 나빠지는 마시고요. 철우의 고개가 힘없이 끄덕여졌다. 마지막 한 모금을 들이켜 철우가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고는 준식을 바라봤다. 자세를 다시 잡고 허리를 고추 세운 철우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말하겠습니다. 준식은 마른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철우에게 물었다. 술을 마셨던 포장마차는 집과 가까운 거리인가요? 그러자 철우는 바로 대답했다. 네, 제가 원래 먼 곳까지 다니는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라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태식이도 그걸 알고 저를 만나러 집 근처까지 놀러 온 거죠. 준식은 노트북 타자를 몇 번 적고 나서 다시 철우에게 물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과 헤어진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하더니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녁 8시 정도에 만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퇴시기가 평소 일이 끝나고 십고 준비하면 7시 정도일 거고 퇴근 시간 피해서 한 8시쯤 왔을 겁니다. 자차를 가지고 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차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온 걸로 아는데 사람이 붐비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때쯤 온 거죠. 혹시 몇 시쯤에 헤어진 것 같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을 하던 철우가 준식에게 물었다. 저 죄송하지만 담배 좀 더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준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며 마음껏 피우시라고 드린 겁니다. 철우는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이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들이켜며 철우가 말했다. 남자들이 의뢰 그렇듯 술은 잔 걸치고 헤어지기 전에 담배를 같이 피웠습니다. 그냥 시답자는 이야기나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아직 많이 다니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밤 12시를 넘기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모르겠네요. 그쪽이 번화가 쪽인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흠 그렇군요. 그럼 혹시 술을 마실 때 기억나는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뭐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특이한 점이라 잠시 생각을 하던 철우가 입을 열었다. 퇴시기가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늘도 술을 마시면서 중간중간 화장실을 다녀왔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철우는 중간이나 남은 담배를 비벼 끄고는 한층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30분에서 기본 1시간은 걸려요. 퇴시기가 대장 쪽이 안 좋다고 알고 있어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네 저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이라 익숙하죠. 그러다 철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설마 퇴시기가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준식은 놀란 기색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아니요 어디까지나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야 철우씨의 무고한 점을 입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안도하는 듯한 표정에 철우가 말했다. 어 그렇군요. 혹시 태식씨와 미진씨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인가요? 네 제가 여자친구라고 몇 번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같이 같이 술도 먹고 놀았었네요. 태식씨와 미진씨가 사이가 안 좋다거나 트러블이 있었다던가 그런 일은 없나요? 뭐 딱히 별거는 아닌데 최근에 미진이가 태식이를 좀 싫어했었어요. 미진이가 제가 술 마시는 걸 원래 별로 알고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핸드폰은 없지만 제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친구밖에 없어서 번호는 외우고 있어요. 적어드릴까요? 네 철우가 종이에 번호를 적고 있는 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까 철우와 함께 왔던 경찰이 들어왔다. 시간 다 됐습니다. 철우가 경찰을 한 번씩 보고는 마저 종이에 번호를 적고 위자에서 일어났다. 감사 했습니다. 변호사님 뵐 때까지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철우가 경찰과 함께 방을 나가자 준식은 철우가 남긴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짐을 챙겨 방을 나섰다. 자동차 시각은 오후 1시 준식이 담배를 물고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주위의 소음과 함께 조금은 짜증스러운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태식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태식이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아 다름이 아니라 박철우 씨 변호사고요.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러자 잠시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려왔고 상대방이 대답했다. 아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놈의 전화는 쉬지를 안 내요. 길게는 안 되고 말씀하세요. 태식이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다행히 주위의 시끄러운 소음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같이 술을 드시던 그날 혹시 철우 씨와 언제 만났고 언제 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녁 8시 즈음인가 만나서 11시 정도에 헤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철우 씨는 태식 씨도 술 때문에 기억을 못 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날 술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저는 다음날 일이 있어서 마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래 자리를 못한 거고요. 그 새끼가 하도 얘기 좀 하자고 불러내길래 찾아가서 얘 혼자 술 마시면서 하소연한 거 들어준 기억밖에 는 없습니다. 의아해진 준식이 물었다. 그런가요? 철우 씨는 태식 씨와 술을 같이 마셨고 둘이 같이 거나하게 취해서 담배 한 대 같이 피고 헤어졌다는데 아닌가요? 마지막에 담배를 같이 태운 것은 맞는데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준식 이가 그래요? 그 새끼가 취해서 기억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다음날 일이 있으면 술 한 잔도 안 마셔요. 그렇군요.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반동거를 하는데 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거든요. 글쎄 여자친구가 자기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잘 만나다가 뭔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잠자코 듣고 있던 준식이 태식의 말을 자르며 대답 했다. 혹시 반동거라 하시면 무슨 말인가요? 아 평일에는 일을 하면서 따로 지내다가 주말에는 거의 여자친구 집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가 회사에서 정리 예고 된 이후에 평일에는 이것저것 일을 구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일자리 알아봐 준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그런 일 못 한다고 그래서 알아서 해라 했죠. 잠시 생각하던 준식은 태식에게 물었다. 아 그리고 태식 씨가 대장 쪽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날은 화장실 간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술에 취한 놈 술주정 들어주는 것도 지겨운 듯 그냥 버려두고 가기도 그래서 그냥 담배 태우러 나간 거예요. 내일 일하는 사람 불러내서 한다는 얘기가 술주정 뿐이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영 부영 들어주다가 사실 그놈과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 여자친구 죽이는 사이코 새끼 인줄 알았다면 더더욱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철우 씨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세요? 네 5,6년 정도 등산 다니는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철우랑 미진이도 거기서 만난 걸로 알아요. 둘이 일출봉 이라고 사람이 꽤 있는 인터넷 등산 모임 카페 에요. 화학삼 모임 이었던 까 아마 맞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아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는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경찰 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는 바람에 일하는 저도 상당히 난처 하네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전화를 마친 준식은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하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철호는 김태식을 오래전부터 잘 알던 사이라고 했으나 김태식은 박철호와 막연한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물론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분위기를 봐서는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다. 친한 친구에게 그런 사이코 새끼라는 말은 다분히 그래 보였다. 그리고 박철호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건 김태식을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준식이 확인했던 박철호의 처음 진술서와도 비슷한 내용이었다. 좀 더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는 상황. 준식은 조수석에 있는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얇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의 앞면에는 최미진 데이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죽은 최미진의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같이 핸드폰 안에 모든 메시지나 주고받은 내용을 사람이 읽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화된 자료 다. 이것이 준식에게 귀중한 정보를 줄 것이다. 준식은 케이스를 열어 서류를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서류 몇 장을 넘겨보던 준식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땀을 흘리던 준식은 차 에어컨을 틀었고 정당 상의를 벗어서 옆에 접어두었다. 외부에서 조그맣게 간간히 들려오는 소음을 제외하고는 서류를 넘기는 정망만이 차 안에 가득했다. 박철호와 연락보다 오히려 더 많았을 만큼 최미진의 남자관계는 꽤나 복잡했다. 연락하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남성들은 7명 정도 평소 박철호는 최미진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보다는 일방적인 연락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남자친구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이 연락패턴은 준식에게 의문점을 가져왔다. 최미진이 박철호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두통 정도였고 철화는 매일같이 최미진에게 연락을 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면 그나마 답장을 다해주고 있다지만 최미진의 단문을 보내는 시간텀이 작게는 30분부터 길게는 다음 날까지 한국인 습성으로 봐서는 보통 이런 연락패턴을 연인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준식은 차 시동을 걸어 검찰청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사무실로 가서 정보를 모으고 다시 움직이기로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였다. 안경을 벗은 준식은 땀이 흐르는 콧잔등을 닦았다. 아이스 커피를 양거푼 넙잔이나 들이킨 준식은 둘이 일출봉 이라는 카페를 뒤지고 있었다. 정모 모임 후기라는 카테고리에서 화학산 모임 이라는 게시글을 찾아냈다. 게시글에는 카페 회원들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사진이 있었고 거기선 아직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박철호 모니터를 보던 준식이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등산 모자를 쓴 여성과 다정의 어깨 동물을 하고 찍은 박철호의 웃는 모습을 보니 조금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런 감상도 잠시 준식은 게시글을 내려 댓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우리 미진이 철우랑 다정하게 찍었나라는 댓글 밑으로 달린 이모티콘 댓글이 최미진 인 것 같았다. 역시 모자를 쓴 여성이 최미진 이었다. 다시 스크롤바를 올려 사진을 보니 모자를 쓰고 있음에도 그녀의 외모는 뛰어나 보였다. 그리고 그런 여성 회원의 댓글 밑으로 남성 회원들의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준식은 작게 웃었다. 댓글 중에서도 존댓 말보다 친근히 이름을 부르는 회원의 댓글이 실제로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고 준식은 밤새라는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내가 평소 인터넷 쪽지를 확인하는지 준식은 알턱이 없었지만 방법이 달리 없었다. 안녕하세요. 최미진 씨 관련 일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밤새 님이 미진 씨를 잘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믿기는 먹음직 스러워야 한다. 물론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 풀어지기 마련이다.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내면 그 뿐 이것은 그간 준식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하나의 해안이었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황주식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면 그 답이 보인다.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다. 준식은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천장에 뿜을 때마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연기가 구름이 된 듯 천장에 부딪혀 구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눈이 시큰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감는 준식의 몸 위로 새하얀 구름들이 머물렀다. 모래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무리 안으로 한 소년이 엎어져 있는 소년의 가슴팍에 올라타서 돌멩이로 엎어져 있는 아이의 이마를 내려찍고 있었다. 버둥거리며 신음하는 아이의 위로 올라탄 도끼 가득한 눈의 아이는 사정없이 이마를 내려찍었다. 많은 아이들은 그만 멈추라는 소리만 찌를 뿐 누구도 이를 선뜻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들 무리를 뚫고 나온 성인 남자 남자 선생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표정이 일그러졌다. 황준식 그만해. 선생의 외침에도 소년의 팔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미친 새끼야 그만 하라고. 남자 선생은 올라타 있던 소년을 발로 걷어 버렸다. 선생은 다급히 걷어차버렸다. 선생은 다급히 누워있던 아이마에 흰 장갑을 벗어 지어랬다. 아이는 신음했고 선생은 인상을 찡그렸다. 흰색 장갑이 빨갛게 물들었다. 그리고 피의인은 아이를 부축하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그제야 구경하던 아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갔고 대짜로 누워져 아무렇게나 버려진 소년이 무표정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도 소년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생기없이 운동장 한가운데 누워있는 소년은 마치 영혼 없는 밀라핀형 인듯 가만히 누워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아이의 얼굴과 그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준식이가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몰목거리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애를 치료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의사는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님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지만 준식이는 후천적인 영향을 의학적으로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준식이는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사람과의 공감 능력은 있지만 어느정도 자신의 논리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차차 공감 능력을 길러가면 일반인과의 어울림도 문제없이 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가 그래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변합니다.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딱지가 자신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의사는 울고 있는 여자를 잠시 안쓰럽게 쳐다보고 말했다. 어머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건 어느 아이들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일을 하시느라 보살핌이 남들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식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사고치지 않고 얌전히 지낼 수 있게 우리 병원 상담이가 드릴 겁니다. 너무 염려치 마세요. 잘 도와드릴 테니까. 여자는 눈물을 닦고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의사는 그런 여자를 안쓰럽게 쳐다보다가 준식을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준식이 올해 몇 학년 이지? 그러자 준식은 울고 있는 엄마를 아리송하게 쳐다보다가 대답했다. 3학년 이어 친구들이 아버지에 안 계신다고 놀려도 때리면 걔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럴 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참아야 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지 않게 이제 그럴 수 있지. 아까의 표정과는 너무 다른 천진난만 하기만 표정의 아이는 고개를 끄덕 거렸다. 그런 아이를 보던 의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준식은 그런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 거리고는 TV를 틀어 만화영화 채널을 틀었다. 다치는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준식은 고개를 돌려 다시 현관문 을 바라보았다. 왜 그댔을까? 불안한 표정의 준식은 보던 TV를 끄고는 이불이 게어져 있는 곳으로 머리를 대고 누웠다. 불안한 표정의 준식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얼마큼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에 준식이 황급히 일어나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열쇠를 꽂고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가 집에 들어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엄마는 준식을 보며 입을 열었다. 준식아 TV도 꺼놓고 뭐하고 있어? 자고 있었어? 밥 먹자 엄마가 오늘 준식이가 좋아하는 고라떨어져 있던 준식을 깨웠다. 담배를 떨어뜨린 준식은 손가락을 확인하며 매만지다가 떨어진 공초를 주워 제떨이에 넣었다. 그와 동시에 컴퓨터 스피커에서 나직은 알림음이 틀렸다. 누구시죠? 밤새 회원이었다. 준식은 타자를 치며 작은 채팅창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박철우 시 변호사를 맡고 있는 황준식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무슨 소리인지 잘 미진이 관련 일로 메시지 주시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신부님을 밝히면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왜 제게 연락을 한 거죠?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김미진 씨가 죽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메시지 드린 겁니다. 워 죽었다고요? 어쩐지 카페 활동도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위하긴 했습니다. 한데 왜 죽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김미진 씨와 박철우 씨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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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나름대로 제가 정보를 모아서 찾게 되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서해에서 보관된 미진씨 핸드폰을 살펴보면 밤새님 연락처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이렇게 인터넷으로나마 연락을 드린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김미진 핸드폰을 조사해봐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의 카페 닉네임도 알 수 없고 불안해진 그가 인터넷 흔적을 지울 수도 있으니 원하는 정보를 알아내려면 이쪽이 더 용이했다. 그렇군요. 미진이가 죽었다니 상당히 충격적이군요. 그래도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네 놀라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미진씨의 지인이시기도 하니까. 미진씨와 관련해서 와전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게 하고. 그런게 법적 절차의 일부분이니까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뭘 물어보고 싶으신거죠. 미진씨와는 정확하게 어떤 사이셨습니까. 그냥 알고 지내기도 하는데. 친하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모임 사람일 뿐이죠. 혹시 연인 관계였다던가 만나면서 알아가던 사이라던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잠자리를 같이 하긴 했지만 그냥 서로 즐긴거죠. 서로에게 스쳐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달까. 아 그렇군요.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미진씨와 철우씨의 사이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러자 수학이 너머로 몇 조간의 침묵이 이어지더니 다시 대답이 드려왔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박철호와 미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뭐랄까 굉장히 의외였죠. 무엇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듯 준식이 말끝을 흐리자 밤새는 대답을 이어갔다. 솔직히 미진이 외모가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박철호는 미진이가 넘어갈 정도로 대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하긴 했습니다. 미진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남자들이 줄을 설텐데 잠시 즐기는 사이더라도 박철호를 골랐다는 게 좀 그렇죠.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철호는 제가 처음 봤지만 좀 내성적으로 보였었고 외모도 평범했거든요. 직업은 말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뭐 넉넉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싹싹한 성격도 아닌 것 같았고 제가 알던 미진이는 그래도 그럭저럭 벌이가 괜찮고 외모도 반듯한 남성들만 만났거든요. 미진이가 워낙 예쁘니까 아 밤새 회원님은 미진씨가 만나오던 남자들을 모두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미진이가 평소에 남자를 혹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탐모파탈이랄까? 잘 홀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인데 같이 잠자리를 해도 사귀자는 말은 안 해요. 몸은 쉽게 줘도 마음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모임에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기도 했고 뭐 그래서 여기 여자 회원들이 미진이를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질투 뭐 그런... 뭐 그런 거죠. 저는 미진이랑 계속 만나볼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 만나고는 언제 한 번 진지하게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더군요. 준식은 밤새 회원의 댓글을 떠올렸다. 우리 미진이 철우랑 다정하게 찍었네 나는 글은 필시 질투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니 얼추 아다리가 맞았다. 근데 정말 미진이와 박철호가 실제로 사귀는 사이였나요? 뭐 박철호 씨의 말은 그랬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변명도 늘어놓기 마련이죠. 그렇죠. 남자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상황은 없는 거죠. 저도 겪어봤으니 혹시 최근에 만난 적이나 연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 마지막으로 본 게 대충 두 달 전이고요. 그때도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났죠. 뭐 그 이후로는 저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거절당하니까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좀 자괴감이 들어서 두 달 전이면 박철호가 사귀었다고 주장한 6개월의 기간과 겹치게 된다. 그렇다면 김희진의 입장에서는 박철호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게 되고 박철호도 그냥 많은 남자들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귀찮고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도 저 배려하셔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락 주신 거고 또 잠깐 질긴 사이라지만 미진이도 참 안 됐고 괜찮은 여자였는데 혹시 장례는 치렀나요? 아니요. 아직 부검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 저도 부탁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진이 부검이 끝나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미진이는 가족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근근하게 먹고 살고 있다지만 그래도 미진이를 알던 지인으로서 약소하게나마 장례를 치러주고 싶네요. 우리 등산 모임 회원들도 같이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쉬십시오. 전화를 끄는 준식은 이제서야 허리를 잔뜩 펴고 양팔을 들어 기지개를 켰다. 남자들 특유의 안목적인 의리가 잠깐 만난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건 준식을 조금 웃게 했다. 뭔가 조금 짠 내난달까? 그러면서도 준식은 나도 동호회나 들어볼까?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핸드폰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건들었다. 당연히 그와는 맞지 않을 터였다. 밤새 회원과의 통화로 홍찌개 아무렇게나 글씨를 휘갈겼으며 준식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철우는 미진과 사기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핸드폰 데이터로 보게 된 연락 패턴이나 등산 모임 회원인 밤새의 말에 따르면 더더욱 그랬다. 둘은 등산 모임에서 만났고 화려한 김희진은 남들이 보기엔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박철우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를 받아들였고 가벼운 만남을 했다. 김미진의 입장에서는 그게 끝이었지만 박철우 입장에서는 진지했다. 조금 웃겼다. 이런 것이 멀리서 보면 비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 했던가. 준식은 태식과의 통화를 떠올렸다. 그는 철우와 미진이 정말로 만나는 사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니 철우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박철우의 변호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쓴 것인지 무엇보다 박철우의 어떤 사람인지 영료하게 답을 내릴 수 없으면서도 자신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비는 그쳤는지 더 이상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날씨는 벌써 어둑해져 있었으며 다행히도 준식의 사무실은 그가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보였다. 지금까지 정보들을 모으고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하자 복잡하지만 구색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박철우는 김미진을 죽였다. 사실을 들추어 보자면 박철우는 김미진을 사랑했지만 김미진의 입장에서는 박철우가 연인 관계가 아닌 잠시 가벼운 상대라고 생각을 했고 박철우는 혼자 집착했다 혹은 착각했다. 그 증거로 김미진의 핸드폰 속 남자들과의 연락을 보거나 김미진의 지인인 밤새의 언의 증언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재판부에서 단순한 지정살인으로 결론을 낼 확률이 농후하기에 나는 박철우의 무고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기들을 출연했다. 첫 번째로 박철우의 정신상태 그가 사람들과 많은 교우와 사회성이 결여된 점을 들어 정신감정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재판을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신 박철우의 상태를 이유로 들어 심신미약과 첫 번째 이유로 약한 정신상태를 근거로 감염 혹은 정신병원 수감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으로서 그를 변호할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 최선인데 싶었다. 준식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창문 앞에 서서 비가 오고 난 촉촉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연기를 들이켰다. 문득 준식은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중간이나 남은 담배를 비벼 끄고는 사무실의 하얀색 간이침대로 몸을 띄웠다. 내일 있을 박철우와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충분히 잠을 자둘 필요가 있었다. 좀 어두운 방안 준식이 처음 철호를 만났던 그 방에서 이제 그는 종이 다발을 들추어 보지도 않았고 그저 테이블 위에 담배와 라이터 그리고 챗떨이 많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사실상 처음부터 너무 확실한 살인범죄였기에 이제 준식이 박철우를 설득할 일만 남은 것이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왼자 있는 준식의 표정은 마치 박철우가 그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듯 걱정하는 표정의 모습 같았다. 철컥 문을 열어주는 경찰의 모습 뒤로 박철우이 걸어들어왔다. 그는 익숙한 듯 앉아있던 준식에게 가벼운 몸매를 보이고는 전부 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철호는 준식을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변호사님. 네 지내기 힘들진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거죠. 차차 익숙해지고 있어요. 준식이 철호에게 담배를 꺼내들어 보이고는 옅은 미소와 함께 준식 쪽으로 밀면서 말했다. 자 자유시간입니다. 그러자 철호가 시에 구수며 대답했다. 하하 좋죠. 둘은 잠시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먼저 침묵을 깬 건 황준식 쪽이었다. 철호씨.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나 증거들로 보나 살인을 저지른 것은 철호씨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호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몇가지 철호씨가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러자 편안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던 철호의 표정이 찡그려졌다. 준식씨. 저는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준식은 미간을 구기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다시 입을 뗐다. 철호씨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확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나는 철호씨의 무고함을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방법은 언제든지 있는 법이죠. 그러자 철호는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내동댕이 치더니 신경질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난 죽이지 않았다고. 이봐요 철호씨 진정하세요. 당황한 표정의 준식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철호는 준식의 코앞까지 다가와 말했다. 유일한 내 편인 어머니는 죽었지만 우리는 한 팀이잖아. 준식씨, 우린 그동안 잘해왔다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준식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어렸을 때 친구의 이마를 돌부리로 찍었던 것처럼 단순한 거라고. 그건 사고였었잖아. 그건 그 자식이 너를 모욕한 거였고 너는 그에 맞게 보답한 것 뿐이야. 이것도 그 뿐이라고 안 그래? 머리 빠진 표정의 준식은 대답했다. 그걸 내가 어떡해? 내가 나를 어떡해? 당신 누구야? 그러자 철호는 그런 준식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누구냐고? 난 너야. 바로 너라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걸어들어왔다. 그쯤 해돌아 박철호, 황준식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그러자 박철호는 그 남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준식의 멱살을 쥔 손을 놓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이제 코앞까지 위기가 왔는데 준식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길길이 날뛰던 철호는 남자를 보져 주눅이 든 듯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다. 남자는 어리빠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준식에게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설명해 주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는 말을 이었다. 원래 자아의 주체는 박철호야. 나는 내가 친구의 이마를 돌부리로 찍을 때부터 만들어진 놈이지. 그동안 오랜 잠을 자고 있었지. 황준식 너는 우리가 정신병동에 갇히고 나서 생긴 놈이니까 잘 몰랐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공유하니까 똑똑한 변호사 새끼라 이해가 빠를 줄 알았는데 눈치가 너무 없구먼. 준식은 멍한 표정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너만의 정의이고 모든 걸 판단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하지만 족같은 법더위는 신경 쓰지 않아.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우리는 모두 하나였으니까 너에게는 먼저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 내가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고 내 성격상 사실을 알면 우리를 변호하려 하지 않을 거니까 남자는 긴급 웃어보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 널 이용한 거고 내가 미진 일을 죽였다. 우리를 배신한 그 걸레 같은 년을 죽여버렸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잠자코 듣고 있던 철호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여, 역시 당신이 남자는 철호를 한 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너의 분노가 나를 움직였지. 박철호 너도 나와 함께 그녀를 죽인 거야. 그러자 철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외쳤다. 아니야. 난 죽이지 않았어. 난 그녀가 죽길 바라지 않았다고. 무포정한 얼굴로 그런 철호를 바라보던 남자는 다시 준식을 향해 말을 이었다. 죄의식이 만든 저 박철호라는 쓸데없는 놈은 변명거리밖에 만들어내질 못해. 차라리 논리적인 넌 쓸모라도 있지. 하지만 너희들보다 나는 훨씬 주체적이다. 나는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너희들이 잘 모르는 외부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받고 말해서 공격성은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지. 그러기에 지금 여기 내가 온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외부에서 자아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아. 남자는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로 박철호를 잠깐 노려보다가 준식을 보며 말을 이었다. 이 멍청한 새끼가 글쎄 저 늙은 뱀 같은 의사가 준 약이나 처먹고 국말 없이 주사도 맞아가며 아주마를 잘 들어준 덕택의 상황은 아주 족같아졌고 내 본능은 위험을 감지한 거야. 내 생각에는 아마도 나를 먼저 제거하려 될 거야. 당연히도 나를 위험 분자로 받겠지. 너희들도 그렇겠지만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만 없으면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자신이 있지. 식 웃어 보이던 남자의 표정이 서서히 무표정으로 바뀌더니 남자는 재빠르게 허리춤에 총을 뽑아 앉아있던 철호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끔찍한 소음과 함께 철호의 뒤통수로 피가 솟구치며 철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쓰러졌다. 바로 그때 앉아있던 준식이 들고 있던 담배를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눈에 날라온 담배를 손으로 휘졌던 남자의 총불이가 준식이 앉아있던 의자로 향했으나 그 자리에 준식은 보이지 않았다. 두리번거리던 남자가 다시 철호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준식이 휘두른 의자가 남자의 얼굴로 날아왔다. 그대로 고꾸라진 남자의 손은 권총을 놓쳐버렸고 총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원을 끓이며 나뒹굴었다. 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남자 그리고 곧 누군가의 손이 총을 집었다. 타앙 복죽이 터지듯 빨간 핏방울들이 흩뿌려졌다. 두 남자가 어두침침한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 명의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의사 가운을 입은 머리카락이 새하얀 늙은 남자가 보였다. 그들은 경리실 안환자복을 입은 남자를 보고 있다. 환자복의 남자는 침대에 걸뜨하자 바닥을 응시한 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늙은 의사는 눈을 찡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최면치루다 외과적 시술이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이젠 자신의 이름조차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남은 하나의 자아가 대답을 안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자아가 모두 죽어본 경우죠. 원래대로라면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여러 개의 자아라도 서로 경험이나 기억을 공유하는 데 반해 이 환자는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공유하고 있지를 않아요. 한데 모두 죽어버린 거라면 경찰은 잠자코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의사는 생각을 정리하다가 그런 경찰의 시선을 잃겠는지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새로운 인격체를 만듭니다. 그 인격체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부모님이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유년 시절까지도 기억을 못해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그쯤 되면 차라리 온순한 인격이 만들어지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남자는 말없이 격리실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공허한 눈빛의 남자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